안녕하세요. 톨리도 한국학교에 다니는 이데니입니다. 저는 현재 7학년이고, 실베니어 화요에 있는 미콜 주니어 화요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 미술, 스포츠, 수학, 그리고 요리 등 많은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4학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만화를 스스로 배워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들이 제가 그린 작품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과목 중에 특히 저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현재 파일을 100자리까지 암속하였고요. 계속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학교에서는 파워드펜, 마스캔트, 스쿠이스볼트, 그리고 로바렉스 등 다양한 액티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피아노, 기타 등으로 교회와 양로원을 방문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루하루 도전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꿈 말하기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꿈은 미래이자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대님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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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